영광이가 어제 종강선물로 받은 게임을 풀고 이게 어떻게 뭐하는 게임인지 한번 보고 있어요 지금 무슨 게임이야 영광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것 같지는 않는데 오 뭐가 많네 파트가 어떻게 하는 건가 아 여기 있다는가 여기 있다 어떻게 하는가 여기 있다 이걸 보고 하면 돼 아 그걸 끼우는 거구나 이렇게 아멘 됐다 이제 다리 붙이는 거야 뒤에다가 다리 붙이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 되지 자, 펭귄 펭귄 넣고 자, 이거 망치 브럭, 브럭다 아이스 브럭다 아이스 또, 또 해봐 아이고 또 다시 해봐, 해봐 흠, 좋지 좋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